안녕하세요. 김폴카11일제 오늘 형법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통상 책임능력에서 이론적으로 문제 낼 때 많이 사용하는 주제인데 오늘 1, 2, 3, 4, 4지선다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지문, 지금 틀린 걸 찾으려 했으니까요. 이런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 4번 지문 보시면 어떤 견해에 따르면, 그리고 고소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리고 어떤 견해에 따르면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노란색 기억나죠? 그 노란색이냐 아니냐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실행의 차수식이 또는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인행위를 잡아요. 실행행위다. 이 말이 노란색이라는 말이죠. 술 마신 게 칼로 찌른 거와 같다는 거죠. 범죄 실행을 술 마신 때부터 실행의 차수가 있다는 제가 글씨 쓸 때 노란색으로 항상 쓰는 그 입장을 말합니다. 이 입장은 모든 범죄 시작이 술만 마시면 시작이잖아요. 나는 강도를 할래 술만 마시고 그 다음 살인할래 술 마시고 사기철 내 술 마시고 그럼 술 마신 게 모든 행위가 똑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구속요금 모습이 아주 중시가 아니고 괴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 정답. 정확히 알면 이거는 때려주기도 1번이에요. 답이. 그래서 2, 3, 4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면 2, 3, 4 읽었겠죠. 시간 가겠죠. 잘 몰랐으니까 1번은 몰랐으니까 갔으니까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로 착하고 1번 정답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누군가 하면 동시 존재 원칙 고수한다 썼죠.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 원칙. 이게 바로 같은 입장입니다. 예와. 그럼 같은 입장이니까 술 마실 때 실행 착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죠. 이 말 나오면 이 사람이구나.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불가분적 연관성 절충설이죠. 그러면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가 바로 절충설인데 술 마신 것은 실행이나 착수가 될 수 없지만 술 마시고 나서 만취 상태에서 칼로 찌른 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 설정 행위. 술 마실 때 비나 책임 비난의 근거는 된다. 이게 여기하고 이거하고 책임 비난의 근거가 된다. 이러니까 실행의 착수가 여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가 원인 행위 술 마신 때는 아까 노란색이지만 얘는 실행의 착수는 여전히 술 마시고 나서 칼로 찌를 때 시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난의 근거라고 표현 쓰는데 그거는 원인 행위에도 있다. 이런 표현 잘 알아두세요. 이게 실행의 착수가 원인 행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알아두시고 공부하기 좋은 질문이네요. 나머지는 어려운 질문은 없고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정답은 1번,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원인 자료 행위, 이 3번 질문은 다 아시다시피 고의, 과실 다 인정됩니다. 왜? 다툼 있으면 판례의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다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아주 공부만 잘하면 색깔 구분만 하면 득점하기 좋은 곳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고 싶은데 공부를 제가 수업할 때 같이 했는 그 색깔만 구분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